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깨끗이 씻어낸 사람은 마치 물방울이 연잎에 떨어져 떨어지듯이 나무가 잘려나가도 뿌리가 깊으면 세움이 도단하듯 욕망의 불을 뽑아내지 않으면 생사의 고통은 되풀이 된다. 욕망을 떠나 집착도 없고 경전의 말씀과 그 뜻을 꿰뚫어 문장과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를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 또는 깨어난 인물이라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 모든 것을 버렸고 집착도 다해 마음은 평화롭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리.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 할 일은 만족할 줄 알고 게으름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착한 일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깨끗이 없애게 되리라. 자스민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버리듯이 수행자여 탐욕과 성매물을 떨쳐버려라.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에 쾌락을 벌인 수행자를 대자유의 이런 사람이라 부른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이니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마음이 안정되어 갈등 없이 편히 살며 할 일을 다해 번뇌가 없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태양은 한낮에 빛나고 달은 한밤에 빛나며 무사들은 갑옷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명상에서 빛난다. 그러나 부처는 자비스런 광명으로 항상 빛난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하라. 성내지 않고 견뎌내며 인내력을 가져라. 성내지 않고 도덕적 효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라.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이 다 끝난 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라. 지혜가 깊어 현명하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라.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치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모든 것은 더 높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 깨달음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 그들에게도 삶은 사랑스러움으로 그들의 존재 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 비록 나이가 든다고 해도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힘써 행하면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히말라야의 산처럼 빛난다.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담에서 화살처럼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잠 못 뜨는 사람에게 밤은 길듯이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윤회는 끝이 없어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보면 괴롭나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못 보면 괴롭나니.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목숨을 위해 의사를 섬기고 이기기 위해서 세력을 의지한다. 법은 지혜 있는 곳에 있고 복은 지으면 세상이 빛난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하필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해서 안 될 일은 행하지 마라. 해서 안 될 일을 행하면 반드시 번민이 따른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행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후회는 없다. 배운 바를 닦고 실천하지 않으면 남의 소나 새고 있는 목동과 같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악마에게 쉽게 정복당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머리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될 수 없다.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부지로 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기를 즐기리라.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기피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이가 지혜의 높은 타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치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토낙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놓으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이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저승의 염나원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했건 말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쌓아 올린 고무덕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거창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망에 풍긴다. 여러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번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이 빛나리라.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유네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머리 속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고통스런 결과를 불러들릴 몹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매우 쉬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굴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업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체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행운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바란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숭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모글 것을 바란다. 여기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오 하나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이의지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오직 외로운 길 가기에 전념하라.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을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라.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이는 사랑하고 악한 이는 미워할 것이다. 나쁜 복과 사귀지 말라. 저속한 무리들과도 어울리지 말라. 착한 복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섬기라. 진리를 음료수로 삶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복귀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큰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무슨 맑고 포효의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버리고 쾌락을 찾아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즐거움을 만나거나 괴로움을 만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손과 재산과 포진을 바라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되기를 바라지 말라. 터키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생의 저쪽 기슭에 이르니는 아주 드물다. 대개 사람들은 이쪽 기슭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뿐이다. 진리가 바르게 말해졌을 때 그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 머지않아 저쪽 기슭에 이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을 등기고 밝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둠의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닫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미 이 세상에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범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에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지혜와 깨달음으로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말을 여권으로 놓는 첫 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남을 존중하고 늘 상함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인의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이 고요를 지니고 폭행을 싸우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위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누가 만일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싸는 것은 괴로움이다. 누가 만일 선한 일을 했다면 항상 그 일을 되풀이하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라. 선한 일을 싸는 것은 즐거움이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내게는 업보가 닥치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 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된다.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이 봉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피하듯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피하듯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깨끗하고 떼묻지 않은 일을 해친다면 악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먼지처럼 허공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또한 산속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머물러 죽음에서 벗어날 그런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빛의 상의 평화는 얻지 못한다. 소 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몰고 갑니다.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볶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꾸며놓은 몸뚱이를 육신은 상처 덩어리에 불과한 것 병실의 끈을 세웠고 욕망에 타오르고 단단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껍데기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화려한 왕의 수레도 달아 없어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끼리 진리를 말함으로 폐음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육신의 살은 찌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이 집 지은 이를 찾아 이리 기후저리 기우타였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다. 생존은 어느 것이나 괴로움이었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목가에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주고 갈 것이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풀어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 푸짐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이와 같이하는 지혜로운 이는 괴로워할 일이 없으리라.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내가 경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베푸기를 좋아함으로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에서 떠나 고요를 즐긴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 논리행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이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위에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지혜로운 이는 부와 같이 알고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에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 승리는 원안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 마음의 거유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마음의 포유보다 더한 평화는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유의 평화로움이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대자연은 최고의 평화이다. 착한 일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나는 마무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